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 마포역, 하지만 마포역 4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많은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 3월 드디어 에스컬레이터 설치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.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첫 번째 절차 관련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수년간 인근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마포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절차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마포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구상 용역, 즉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.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를 바탕으로 설계가 시행되고 예산을 확보해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그간 마포역 4번 출입구는 많은 이용객이 있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장애인, 임산부,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 진행되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하루빨리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.